안녕하세요. 미세엠 30방 오늘도 들렸습니다. 샤턴파크 상가에 있는 이마트 편의점 이마트24 편의점 샤턴파크 이쪽에 넵이 찍어서 바로 여기 집이니까 그렇게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또 뭔 새로운게 있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짱페스트 쌀 카스테라 글루텐을 먹고 글루텐 프리에 우리살에 계란 만들어 먹습니다. 이거 한번 사먹어 보겠습니다. 어제 마감때 사가려고 했던 마늘 품은 쌀빵 오늘 한번 사가 보겠습니다. 옆에 마늘빵은 두가지 쌀빵 그리고 마늘 품은 쌀빵 두가지입니다. 오늘 또 처음 먹어보는 비건 시나몬 쌀빵 아몬드로 마감이 잘되어 있네요. 나중에 리뷰 남기겠습니다. 비건 밤 살식빵 아직 안먹어 봤는데 나중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던 비건 과일 살식빵 위에 코코넛 가루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백미 사십방 이렇게 커팅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유 사십방 또 위에 지붕이 상당히 뽀송뽀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건 블루베리 살식빵 이것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리뷰 2차로 해드리겠습니다. 초코 쌀 파운드 비건하고 비건 아니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흑임자 살식빵 밤 살식빵 밤 살식빵 오늘 또 밀샘 살식빵 갔다 왔는데요 시나몬 비건 시나몬 살식빵 그 다음에 쌀 카스테라 그루텐 프린트에 계란 대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품은 쌀빵 비건은 아닙니다. 1개는 비건이고 2개는 비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발걸음 집으로 빵을 사서 가는 발걸음 마치 케이크를 사서 아이들하고 나눠먹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과장여러분들 수고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